신진대사의 힘을 쓰라는 겁니다 신진대사에서 신진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뜻합니다 대사는 번갈아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진과 대사를 합친 신진대사는 오래된 것이 물러나고 새로운 것이 그를 대체하여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오래된 것이란 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 용도가 폐기된 것, 혹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오래된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것이 그를 대체하여 바꾸는 것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갈름을 기구한 분은 외교관으로 지내다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신상목씨입니다 그는 갈름의 말미에 우리 사회에 주는 조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진대사는 생명활동의 기초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국가를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국가의 건강도 원활한 신진대사에 달려있다 아주 명료한 답입니다 한국이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역동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라는 겁니다 돈 뿌려서 다시 회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결국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들어서 신진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라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흥할 것이오 신진대사를 위한 노력을 게으려 한다면 그것은 곧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엊그제 캐나다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프레이즈 연구소에 도날드 제이 무드로 씨가 쓴 하이애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는가 지식발전소에서 나온 짧은 책, 아주 얇은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깊이 새겨야 될 멋진 충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 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을 양산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겁니다 이 조언은 하이애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 나오는 명문장이고 우리 사회의 소위 구성원들 가운데 특히 법을 제조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입법,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법, 입법은 인간의 모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 효과나 효력면에서 불이나 화약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결코 발명되는 것이 아닌 법, 그 자체와 달리 입법의 발명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이란 것은 거의 발견되는 아주 고유한 인간의 삶에 내재한 이런 부분을 뜻하지만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입법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 것이다 입법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인간들이 필요로 했지만 거대 악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인간의 손에 강력한 권력의 도구를 들려줬다 다시 풀이하면 입법을 이용해서 특정 정파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 바로 국회를 통과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 이 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입법을 양산한 시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법을 양산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 입법이 국민을 옥죄고 국민을 제어하고 국민을 가난으로 내모는 수단과 방법이 되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연구직권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지를 난발하면 사회는 급속히 저물고 만다 이 조언은 하이애크의 유명한 저서인 노웨이 길에 나오는 조언입니다 지금 어디에서나 따르고 있는 정책 즉 경제적 보장의 특권을 이때는 이 집단에게 주고 저때는 저 집단에게 나눠주는 정책은 자유에 대한 사랑보다도 보장을 얻으려는 열망이 더 강해지도록 만드는 환경을 급속도로 조성한다 그 이유는 한 집단에게 완전한 보장을 부여할 때마다 나머지 집단의 불안전성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풀었으면 정치 권력이 이 집단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저 집단에게 저런 혜택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회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국가 재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배분받을 것인가 그것을 하이어크는 보장을 얻으려는 열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장을 얻으려는 열망이 더 강해지도록 만드는 환경을 급속도로 조성한다 사회가 급속도로 어떻게 하면 국가 재원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인가 그런 쟁탈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그 방향으로 급속하게 그냥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생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돈을 더 빼먹을 것인가 그것이 열화처럼 그렇게 분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국가의 혜택 보장을 얻으려는 열망이 점점점점 더 강해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빼먹을 것인가를 고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차고 넘치는 사회가 간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아주 어려움을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국가는 가정이 아니다 하이어크의 치명적 자만에 나오는 조언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일부는 서로 다른 규칙에 따른 다른 질서 안에서 동시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소우주의 규칙들을 대우주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대우주를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가정이라든지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향후에처럼 적은 수로 구성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소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성을 모르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성된 그런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대우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우주에 적용해야 된 규칙을 대우주에 적용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회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에 적용해야 될 소우주구에 적용해야 될 원칙이나 규칙을 수많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는 대우주에 무리하게 적용해서 처음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내표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입니다 소집단에 적용해야 될 규칙을 대집단에 적용한 겁니다 소우주에 적용해야 될 규칙을 대우주에 적용한 겁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집안의 아버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다르게 보면 소우주에 소집단에 적용해야 될 규칙을 대우주 대집단에 적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책은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소우주의 규칙들을 대우주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대우주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세계에 사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된다 가족 단위로 사는 방법과 얼굴을 모르고 교환으로 사는 대우주 대규모 사회 소규모 사회 사는 규칙과 대규모 사는 사회의 규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치명적 그런 오판과 실수라는 것은 가족 차원에서 잘 작동되는 그런 자원배분의 규칙을 바로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성되고 있는 사회에 적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상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에크 교수의 주장입니다 반듯한 생각 반듯한 이념 반듯한 세계관이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회사를 구하고 그리고 국가와 세계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인이 겪는 어려움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고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586의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자기 손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의식과 세계관과 이념은 바로 유선전화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족에게 적용해야 될 규칙과 사회에 적용해야 될 규칙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는 사회는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위 자유주의 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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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